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그동안 가족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가족들이 힘들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불행한 사고를 겪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그 가족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시간 날 때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족 이야기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본인의 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또 조카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부쭉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본격적으로 가족이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의 큰형의 절단된 다리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큰형은 추락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날 군산 신영동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이른바 조카 사건 등 집안 내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출신의 비천함은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형과 관련해서는 큰형님은 탕광 광부를 하다가 탕광이 문을 닫아서 건설 논원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절단했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 연설과 관련해서 큰형을 만나 인터뷰한 예고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큰형 이재국 씨는 서울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 원을 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못했고 아들은 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면 할아버지 때는 크게 가난하지도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의 소위 측은 인터뷰 영상은 앞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아버지가 지금 법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출신이 비천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렵다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으로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화장실 청소부 어머니는 화장실을 지키며 휴지를 팔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앞에 쪼그리 앉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휴지를 팔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법대를 놓으셔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가족 모두에 대한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으로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 화장실 청소부 어머니는 화장실을 지키면서 휴지를 팔았다. 이렇게 한 게 지금 뉴스의 이 데일리가 보도하는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형님 이야기를 아까 제가 해드렸고 그리고 우리 누님은 요양보호사다. 살기 어려워서 며칠 전 말썽난 요양보호사인데 청소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신 형님은 돌아가셨다. 그게 이제 이재명 씨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가족 중 제일 출세한 사람이 그 이재명 씨이다. 이재명 씨는 이재선 씨죠. 이재선 씨는 CPA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었고 성남시에서도 고문 공인회계사도 했습니다. 그 밑에 넷째 여동생은 약포르트를 배달하고 미싱사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었다. 산재 처리도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제 남동생은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제 집안이 이렇다. 그런데 누가 집안이 엉망이라고 흉을 보더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고 지워진 일,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아주 어렵고 그리고 그야말로 본인 말대로 비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버지도 법대를 놨다. 법대를 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법 시험에 아버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한을 풀었다. 아버지는 못했고 아들이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굉장하게 큰 학력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50대, 60대를 자녀를 둔 할아버지, 부모들은 그때 당시 지금 나이로 치면 대개 90 중반입니다. 90 초반, 80대, 90대인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을 놓았다? 30년생, 20년생, 후반 30년생일 텐데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을 놓았다는 것은 집안이 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형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그리고 고시에 실패를 했고 아들은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 가족들의 아주 비천하다, 아주 비참하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왔는데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가 대학을 놓고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왔다면 집안이 부여했다. 맞다는 겁니다. 부여했다. 그런데 비천하다 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서울의 소리 잘 아시죠? 자파진영의 매체라고도 비판받고 있는 박은종입니까? 거기 이 매체가 지금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면 할아버지 때는 크게 가난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달 연설에서 저는 가진 것이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 제가 돈이 있나 백이 있나 라면서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니 나는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 생각을 철저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국민이 주인인데 머슴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거칠 것, 욕설도 하고 조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 배우와의 스캔달도 있고 무엇보다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형제관이 힘들 때 그러면 좀 도와주지 않고 뭐 했었나? 본인이 20대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30대는 집을 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F 때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은 걸 잃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집을 사버렸다. 그때 3억 8천 정도가 주고 그때 IMF 때 본인이 30대 중만둠 나이에 집을 샀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재력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집은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변에 아주 가난하다. 뭐 그러면서 진흙 속에도 꽃은 피지 않나. 제 출신이 미친한 것은 대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일거했던 가족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친한 일을 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는 대학을 졸업했다 하는 걸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좀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굳이 또 검증을 하기도 그런데 스스로 좌파 매체로 불렸던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이렇게 검증을 해서 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대학을 놓고 그 당시에 아버지 때는 부유했다는 겁니다. 부유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셈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언제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